반갑습니다. 이원종입니다. 수정경, 이거 진짜 쑥스럽지만 감회가 새롭고 벅찹니다. 고맙습니다. 97년도 용의 눈물부터 시작했었나 봐요. 대화 드라마하고의 인연이. 그리고 한 4번쯤 시상대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떨리는군요. 참 그리고 좋습니다. 올해 최수종 배우와 함께 입을 맞췄다는 게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화 사극이 한 20여 킬로에 달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그 한여름과 한겨울을 극복해내는 참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고려 거란전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같이 찍은 아주 좋아하는 후배가 먼저 이렇게 갔어요. 다시는 야만의 세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가늠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